반갑습니다. 문제풀이 기술과 수학, 매서메틱스 구분시키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가르쳐드리는 강사 백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약수력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에 지원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약수력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대장주랄까? 뭐 이게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무래도 가천대학교죠. 자, 가천대학교가 4년 전에 이 시험을 획기적으로 주창한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 대학 가천대를 위시로 해가지고 그 뒤로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학교가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자, 뭐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야. 잘 안 보이라고 해놨어.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랑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선생님, 선생님 페이지 있잖아. 거기 자료실에 가면 다 돼 있어. 자, 논술 분석돼 있는 거 칼럼들 계속 시리즈로 올려드렸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세요. 메가스터디 선생님 게시판 자료실에 보시면은 다 올라와 있고 동일하게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접근 편한 걸로 골라서 보세요. 자, 분석은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공학대, 한국공학,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의대, 한신대, 홍익대, 세종학, 고대세종까지. 자,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 내년에 더 늘어. 왜 늘까? 대학들이 결국 본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서 아웃풋을, 인풋 대비 아웃풋을 점핑하는 그 능력을 확인받고 그걸로서 대학 역량을 평가받고 그걸로서 수입이, 이것도 결국 비즈니스 모델 아니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좋은 학생들 받으려 그래. 이게 좋은 학생을 받는데 되게 용이하더라 이거야. 내신, 수능에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의 그 어떤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되게 좋더라 라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를 지금 통계의 자료가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그거는 대학 측의 입장인 거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수능이나 내신에서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내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덜 평가되고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까. 역으로 생각해야지.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대학 측 비즈니스의 어떤 사업 모델의 입장. 그건 다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와 내신이라는 시험 제도에서 본인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 그런 친구들한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받지 못하는 그 소중한 능력치들을 평가해주는 소중한 시험인 거야. 3등급 하나만 맞아와. 물론 가천대 기준.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뭔 자신감이야. 자, 이게요. 내용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요. 이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태일 거야.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학생 입장에서 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뭐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지금.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상황일 거야. 자, 어떤 상황이겠니? 결국 뭔가 이렇게 안정지원으로 안정지원으로 뭔가 이렇게 수능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가천대를 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내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수능이나 내신에서 내 능력을 온전히 평가받지 못됐어. 억울해! 라는 친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아, 이대로 가면은 내 평가 나의 실력 그대로 온전하게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수능이나 내신 점수로 다른 말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시로 넘어가거나 학생부로는 어, 내가 내가 너무 저평가 당할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절박하게 가천대에 매달려야 되는 친구도 있겠죠. 자, 처음에 말했던 안정방으로 안정지원으로 이 대학을 쓴 친구들을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정지원형 혼합형 자, 여기 절박하게 내신이나 수능이라는 시험 제도에서는 본인이 좀 저평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테는 이 가천대가 올인 해야 되는 대학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두 번째를 올인형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를 혼합형 안정지원형 이라고 해볼게. 첫 번째 안정지원형 혼합형은 왜 혼합이겠니? 일반 논술이랑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섞어 쓴 친구들이겠지. 그리고 이 올인형은 가천대를 위시한 나머지 약수령 대학들에 조금 더 올인해가지고 쭉 쓴 친구들 아닐까? 어쨌든 좋아. 뭐 둘 중에 뭐가 됐든 좋아. 여러분들이 올인형이라면 고민의 여지 없이 지금 바로 선생님의 약수령 강의 시작하세요. 혼합형이라면 고민의 시간 좀 유보하는 거 뭐 그것까지 인정. 일반 논술 공부하세요. 근데 있잖아 수능을 보고 나서는 명확하게 결정해라. 수능 점수에 입각해가지고 명확하게 결정해라. 본인이 가천대를 얼만큼의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수능 시험 그 저녁 수능 목요일 11월 14일 그 저녁에는 명확하게 결정해. 그래가지고 15일부터 무조건 공부 달리는 거야. It's running. 그래. 그때서부터는 고민의 여지 없이 결정한 뒤 아 가천대를 무조건 열심히 해서 붙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11월 15일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뛵시다. 오케이 그건 좋아. 어쨌든 좋아. 올인형은 지금부터 혼합형은 안정지원형은 11월 15일 적어도 그때서부터 시간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해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 두 가지 형태 모두 자자자자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가천대 진짜로 열심히 좀 해보자. 지금 여기 분석자료 갑자기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인데 가천대 요즘 진짜로 아 이게 기세라는 게 있다니까? 최근에 가천대 올라오는 기세가 아 이게 심상치 않아. 일부러 비교하려고 정식 컷라인을 좀 여기 써놓은 건데요.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여.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있는 거 봐야 돼. 자료실에 있는 거 자 가천대 정식 컷라인을 보면은 워낙 이게 베리에이션이 커가지고 위부터 아래까지 쫙 펼쳐져 있긴 하지만 이 위쪽 라인은요. 광운대보다도 높아졌어. 지금 가톨릭대 성신려대 동덕여대 이런 데는 이긴 지 오래야. 근데 이게 최근에 올라오는 추세가 있잖아. 기세라는 게 있다니까. 모든 일이 그렇지 않니? 이게 기세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주식을 봐도 그렇고 뭐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전망을 할 때 있잖아. 변화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는 지금 현상황 딱 한 순간을 보는 것보다는 이 면을 봐야지 한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피리오드를 봐야 된다고 뭐 급속도로 떠오르는 학교들 많잖아.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독보적으로 갇혔네이 상승속도가 엄청나. 뭐 내가 이게 내려간 학교도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간 학교들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대 서울과학이대 얘가 얼만큼 무시 지난 10년간 올라간 상승속도는 어마무시해 지금 그 위치는 상상도 못하는 위치였어. 그 저는 진짜로 어 어 할만한 자 이렇게 급상승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나는 가천대가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지금이랑 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선생님 선생님 일을 해야지 선생님 일 뭐야 선생님 일을 해야지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전략적으로 우리는 수원수트에 올인합니다. 근데 수원수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자 수원수트는요 지수로그 그 다음에 삼각 그 다음에 수열 수트는요 수트는 극한 그리고 미분 그리고 적분까지 나는 전략을 만들어드리는 그거를 마련해드리는 사람이 자라 자 실제로 이게 아홉 문제 이과 기준에서 아홉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가천대 이과 기준에서 그러면 국어 여섯 문제 플러스 수학 아홉 문제네 이거를 우리는 90분 동안 아니 8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가천대 문과 기준 해가지고는 이 비유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나는 지금 이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 시간이 뭐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이제 아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 수학 아홉 문제 몇 분이니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얘가 어이야 뭐 얘가 15등분을 해가지고 뭐 계산한다고 생각하면은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대략적으로 32분 얘는 대략적으로 48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게 됩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단 얘기야. 근데 전략 짜드린다 그랬잖아. 자 여러분들 국어 국어 선생님들 자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국어 강의도 들으세요. 약수령 국어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국어 줄여. 이거를 어디까지 줄여. 자 20분 해서 25분까지로 줄여. 이게 문과든 이과든 마찬가지다. 문과 친구들은 국어 잘할 거 아니야. 그럼 국어 아홉 문제 진짜로 25분 안에 풀어. 풀어라고 그렇게 연습하자고 그게 목적이야. 근데 국어는요. 수능 국어랑 굉장히 다르거든. 국어는 뭔가 이렇게 답을 골라내는 형태의 문제야. 약수령 국어가.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이라고. 그리고 이게 수특이랑 굉장히 연계가 크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 제시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미친 듯이 파라고. 그러면은 진짜 20분 안에 바바바박 풀 수 있어. 답안 작성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답안 작성 능력을 연습할 필요도 없어. 단어 고르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 문장을 만드는 거라니까. 많아봤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1시간을 올인하자고. 여기다가 60분을 올인하자고. 그러면은 아까 가천대 기준해가지고 가천대 기준해가지고 자 여기 과들 있죠. 가천대 제일 위에 간호라든지 소프트라든지 라든지 물리치료 컴공 방사선 이런 과들 같은 경우 저 위에 있는 가천대 상위 과 같은 경우 11개에서 12개 사이가 컷라인이야. 여기 아랫라인 같은 경우 가천대 밑에 하방선 같은 경우는 진짜 8개 정도 전체 15개 중에 8개 정도 맞추면 합격 합격 컷라인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국어에서 무조건 시간 단축 해가지고 시간 단축 을 통해서 여기에서 5문제 여기에서 5문제 맞춰오세요. 무조건 해. 합격을 위해서 선생님 택틱 전략을 마련해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4문제만 맞추자. 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 여기서 6문제 맞추자. 나는 60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붙는다고. 선생님 올해 갇현대 박 터졌잖아요. 그러면 합격 컷라인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내가 타짜다. 이 분야에 이 시장에 타짜는 나다. 얘들아 입시란 게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복권을 로또를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2배가 높아져. 경쟁률이 2배가 돼. 그러면 이게 2배만큼 가격이 상승하느냐. 아니야. 어차피 정시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애들이 모이게 되느냐. 어떤 애들이 그 시험장에 들어오게 되겠니. 결국은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정시까지 넘어가면 가천대 컴공에 못 갈 것 같은 애들이 수능 점수를 받았는데 이 점수로는 내가 가천대 컴공 점수가 안 되는 거야. 정시에서 정시에서 못 갈 것 같은 애들이 모이는 게 당연히 그 시험장 아니겠니. 그게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장 원리라고. 그러면 결국 컷라인은 똑같아. 나는 그 컷라인을 맞추면 되는 거야. 이게 뭐 우리가 로또 뽑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거 가 우리들의 목적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 60분 동안 올인해서 이거를 맞추면 되는데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자자자자자 일로 와봐. 자 그러면 지수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문제가 나옵니다. 삼각함수 1.5 문제 수열 1.5 문제 물론 지금 1.5 문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게 하나의 세트를 보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내고 있는 단원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근데 그 세트들을 다 통틀어서 문제를 다 헤쳐모여 해가지고 단원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1대1대1이야. 극한이 제일 적고요. 미분이 두 문제의 비율이고 적분이 1.5 문제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홉 문제야.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는 대충 알겠니? 수원이고요. 이게 수트예요. 이게 수원 이게 수트야. 근데 여기에서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통 그러면 6문제 1번부터 6번까지가 국어 7번부터 그러면 15번까지가 수학이네? 그럼 7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7, 8, 9가 아무래도 좀 좀 쉬운 기본 문제의 롤을 맡고 있지 않겠니? 수능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런 어떤 2점, 3점, 4점의 배점, 배치 이런 거 알잖아? 그 이유도 알고 7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변별해야 될 거 1등급 2등급 3등급 변별해야 될 거 아니야 각각이 맡은 롤이 있는 거야 지수로그 삼각이 결국은 7번, 8번, 9번에 보통 자리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쉬운 문제의 롤을 맡고 가끔가다가 12, 13, 14에 여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어찌됐든 보통은 지수로그 삼각이 7, 8, 9, 10에 나와 그리고 12, 13, 14에 보통 이쪽이 나온다고 수열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칸의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문제 비중은 적은데 제일 적어 적은데 제일 어려워 미분과 적분은 동의하시나요? 미분과 적분 결국 가장 많이 한 걸 사람은 잘하게 돼 있다? 당연한 얘기죠 미분과 적분을 제일 애들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얘네들은 잘하더라 웬만하면 근데 있잖아 딱 절반으로 나눠서 쉬운 문제 절반 어려운 문제 절반이거든 자 여기 좀 이렇게 선생님이 색깔로 구분을 좀 해주면요 여기 보라색이 좀 어려운 영역이라면 이건 절반이고 얘는 무조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수열도 한 절반 정도는 어려워 근데 절반 정도는 또 쉽거든 얘는 보통 쉬워 그럼 이제 우리의 전략 우리의 전략 자 7,8,9,10번에 나오는 지수로그랑 삼각 그리고 미분 적분의 쉬운 문제 이거를 다 맞추면 몇 문제야 지금 3개에다가 4개야 4개 그럼 기본은 된다 좀 전략적인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겠어 7,8,9,10에 나오는 지수로그 삼각 그리고 미분 적분의 쉬운 문제 7,8,9,10에 나오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 15번도 사실은 오히려 쉽다 12,13,14에 보통 어려운 문제를 배치한단 말이야 그러면 12,13,14번에서의 어떤 지뢰밭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는 일단 둘째 치고 먼저 여기 7,8,9,10이랑 15번을 공략하는 거야 거기에서도 지수로그 삼각 미분 적분의 쉬운 문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최대한 빠르고 쉽게 하위권 학과는 솔직히 여기만 제대로 풀어도 합격이라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대충 느낌은 와 자 선생님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진짜 15개를 다 품을 겠다는 마인드라면 진짜 어떻게 돼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30분 동안 풉시다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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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부분 여기를 또 30분 동안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30분 동안 하위권 학과는 차라리 여기에 한 50분을 박아버려 그리고 쉬워 보이는 거 한 문제만 더 풀어 그 정도 느낌으로 여기가 그렇게 치면 여기가 6문제쯤 되거든 30분에 6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 수열까지 치게 되면요 그러니까 5, 6문제를 30분에 풀고 여기 그러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를 나머지 이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패턴이라면 사실 하위권 학과는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게 맞지 전략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왁구를 짜드렸어요 이 디테일은 당연히 어디서 봐야 돼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올린형 가천대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어디로 가 약수령 선생님 강의 앤드 국어 약수령 좀 간절하게 듣자 그리고 이게 안정지원형 혼합형이라면 그래 11월 15일부터라도 완벽하게 좀 결정해주고 그때부터 결심이 섰다면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말고 뛰자고 자 그러면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줄게 단원별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마련해주는 게 선생님 지금 약수령 개념 강의고요 자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수능 이후에는요 11월 15일 이후에는 실전에 대한 감각들이 참 중요하겠지 그래서 세트형으로 80분 동안 내가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거를 목적으로 가는 게 맞고 선생님 메가스터디 지금 학원들에서 약수령 강의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개설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고민 많이 했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이 전략을 짜줄지 그래서 수능 이후에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들에서는 이제 실전에 맞는 훈련들 실전 훈련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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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 단원별 전략 전체 형식적인 건 이렇게 짜줬잖아 근데 지수로그에선 이런 전략을 가져가 삼각함수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로그 뭐 뭐야 미분에서는 수혈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단원별 단원별 주제별 전략은 선생님 인강의 약수렴 개념 강의 다 있어 그거 일단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수능 이후에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면 무조건 묻는다 얘들아 무조건 묻게 해줄게 오케이 이 정도면은 좀 전체적인 구조 어떻게 저 선생 왜 저렇게 자신 있는 거야 가 좀 납득은 되어주셨으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어떤 분석 철저하게 이과적 분석 냉철하게 어넬레시스 해낸 결과에 의거해서 이대로만 하면 붙는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설득되지 않았을까 싶고 자 더 궁금한 거는 댓글 자 선생님 게시판에 Q&A 게시판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통 계속하면서 진행하자고 수고하셨습니다